더 바이블 미니스트리가 주최한 주일학교 교사 성경 세미나가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울산 대형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. 울산 지역 주일학교 교사와 성도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사로 나선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재용 목사는 선지서를 해석하는 데 기초가 되는 11기 상하를 본문으로 시대적 배경과 연대표 규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는 성경학교 세미나 캠프 투어 예배 총 5가지의 핵심 사역을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자 설립된 단체입니다.